상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상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내굽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웠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 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업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하미였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해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져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심과 집중과 흐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무너지게 알려주시고 원줄기의 중심으로 시작된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바레 집에서 10년 동안 가정총무합니다. 10년에 가정총무할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서 따라오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번성을 가져다 주는 자 보디바레 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임명해서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바레 집에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이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즉 막 2년 동안 있으면서 간수장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닉네임이 형통입니다. 형통 번성을 가져다 주는 자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과 학교에 축복이 임하는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40장에서는 두 관원장 출맞은 관원장과 똥맞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동시에 꿈을 꾼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듣고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따라서 떡 맡은 관원장은 참수형을 당하고 그 시체가 나무에 달아 죽읍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흐른 거예요. 오늘 창세계 41장의 내용은 3년이 흐른 뒤에 얘기입니다. 즉 만 2년 후 요셉의 나이 30세 되던 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30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애굽의 공무원상 즉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세 최소 30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시간표대로 지금 인생을 편집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에 순종하느냐 불평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40장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41장 즉 3년 뒤에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41장에는요 바루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됩니다. 아니 요셉은 죄수의 몸이에요. 천한 신분입니다. 노예됩니다. 그런데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은 어떤 국가입니까? 절대 군주 국가예요.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있어요. 후진국이 아닙니다. 아니 선진국이라는 절대 군주라는 국가가 하찮은 종이의 신분, 노예가 꿈 하나 해석해 준다고 해서 총리가 이렇게 될까? 쉽게 될 수 있을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둔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애굽과 첫 교류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본격적으로 애굽과 교류했던 그 4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애굽의 역사에 보면 12왕조고 지금 요셉은요 요셉 시대는 희속수 왕조입니다. 이 희속수라는 사람이 애굽 왕조가 쇠약해질 때 쇠퇴할 때 이 희속수라는 사람이 북쪽에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애굽의 북쪽을 통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점령해 버려요. 그런데 이 희속수라는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왔거든요. 즉 샘족입니다. 샘족.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을 통해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집니다. 야벳, 샘, 함족.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샘족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희속수 왕조예요. 12대, 13대, 14대, 15대 왕조.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희속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샘족과 함족은 달라요. 샘족은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백인 계열이에요. 함족은 여러분 이집트 보십시오. 흑인 계열이에요. 샘족이 즉 희속수 왕족 샘족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을 통치할 때 이 함족인 애굽 백성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애굽 왕조의 모든 사람들은 샘족인 희속수 왕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요셉도 샘족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샘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요셉이 총리되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세 번의 꿈을 꿉니다. 23년 전 요셉 나이 17세 형들에게 두 개의 꿈을 설명합니다. 그 두 개의 꿈이 뭡니까? 형님들이여 들으소서 열 개 볏짚단이 내 단에 절하노이다. 두 번째 꿈 뭡니까? 해와 달과 별, 즉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와 또 열한별, 형들의 별이 내 별의 절하노이다. 이게 23년 전에 꾼 꿈이에요. 23년이 아니라 13년 전에 꾼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3년 전 감옥에서 꾼 꿈입니다. 오늘 세 번째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3년 동안 요셉이 있었습니다. 만 2년 후에 3년째 되돈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그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 지라.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바로가 또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애굽인들은요. 꿈을 동시에 두 개를 꾸면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확실성을 얘기해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이때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째 되던 해 요셉 나이 30세 되던 해 바로는 흑속수 왕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요셉을 총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강대국의 정권까지도 작업하십니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겁니다. 만약에요. 흑속수 왕조, 샘족이 아니고 원주민, 원주민 이때가 모세시대거든요. 이 모세시대는 흑속수 왕조를 무롯히고 원주민, 함족이 어떻게 합니까? 함족이 애굽의 정권을 잡은 거예요. 함족이 정권을 잡으면서 흑속수 왕조의 모든 역사를 지우기를 원했거든. 이게 자존심 문제거든. 그래서 샘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피팍한 거예요. 흑속수 왕조라는 것도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꿈을 꾼 즉, 동시에 두 개의 꿈을 꾼다는 건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똑같은 얘기예요.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 여기 암소라는 말은 애굽인들에게 이 암소는 신입니다. 신, 이지스라는 신이에요. 농사와 땅의 소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스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덴산에 도착해서 금송화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화지가 이지스 신이거든요. 신이에요. 애굽인들은 히브린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왜? 자기는 이지스라는 암소를 신으로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잖아요. 애굽인들은 육식문화가 아니라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밀세계 생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아요. 생선, 생선. 나일강에서 나는 생선을 먹지 육식은 먹지 않습니다. 육식을 먹는 민족을 천박하게 봐요. 암소는 신입니다.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 애굽은 세계 곡창지대예요. 밀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밀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리고 말 생산지입니다. 목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가 나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범람하면서 주변의 옥토를 풍족하게 적셔요. 그래서 나일강도 애굽인들에게 신입니다.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크롬신이 있어요.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똑같은 거예요.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는 뭡니까? 7년 대풍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흉악하고 파리한 소. 이것은 7년, 7년 대 흉년을 얘기해요. 또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한 일곱 이상, 즉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은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상 7년, 7년의 대흉작이 일어날 것이다. 두 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동시에 같은 꿈입니다. 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은 2절과 마찬가지로 대풍작을 얘기하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대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풍이라는 말은 해풍인데 3월경에서 4월경, 동쪽에서 강한 열이 포함된 바람이 붑니다. 이걸 이제 캄신이라고 하는데 이 뜨겁고 강한 이 바람이 농작물을 어떻게 해요? 고사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뜨거운 바람, 이건 해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풍을 얘기해요. 동풍. 그래서 2사에서 4입장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큰 산맥. 우리가 나중에 성지수를 가겠지만 지중해입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이 물줄기가 쫙 흘러가지요. 여기가 4입니다. 저 북쪽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호수와 바다, 히브린들은 요미라고 상징하는데 우리처럼 바다, 강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을 요미라기도 하고 바다를 요미라고 해요. 디베락 바닷가, 갈릴리 호수, 호수 바다를 동시에 사용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700꽃입니다. 700꽃이. 높은 이 700꽃 쭉 내려오는 이 큰 산맥이 있거든요. 산맥. 그럼 지중해에서 습기가 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쪽이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 여기서만 식물이 재배됩니다. 왜? 바다에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쪽입니다. 이쪽. 이 동쪽에서 강한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이거 해풍입니다. 캄신이에요. 그래서 3, 4월절 되면 이 산맥에서 일루 과자하고 산맥에서 바람이 치고 옆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요. 3, 4월절 되면 풀이 없어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3, 4월달에 저 해풍을 보면서 저 산맥 동쪽에 그 해풍으로 말리미암아 캄신으로 말리미암아 풀이 없다. 꽃이 없다. 마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두 번의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루에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바루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두 번의 꿈을 꾸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번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 꿈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하나같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경영과 학문적 지식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 마스타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다득이시도 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니까 열쇠. 우리 인생에 마스타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부하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며 높이시기도 하며 다이시 고백한 거예요. 어릴 때 골리아스를 꼽고 40년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최후 변론이 무엇인가 하나님 손에 열쇠가 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물질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높여주셔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올라가고 그분이 낮추시면 낮아져야 된다. 몸부림칠 필요 없다. 부하기도 하신다. 가난하기도 하신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신다. 올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점술가도 어떤 현인들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생각 속에 2년 전 만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한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꿈을 해석한 후 3일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부탁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 내가 복직되면 반드시 너를 기억해 주고 여기서 빼주겠다.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3일 만에 그 중요한 일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잊게 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고 3일 만에 복직했는데 이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정상적인 사고라면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종 하나 빼는 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최고의 비서실장인데 왕의 자문과 왕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 종 하나 빼는 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각기간을 멈춰버린 거예요. 기억기간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3년째 즉 2년 전에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며 그가 급히 옵니다. 올 때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쫙 정리합니다. 애국인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애국인들은 털을 불결하게 생각해요. 털을 털을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털을 다 머리카락까지 다 밉니다. 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히브린들만 노예들만 수염을 기르지 애국인들은요. 수염을 기르지 않고 머리를 안 길러요. 남자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입힌 다음에 바로 앞에 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뭐랍니까?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누르며 능이 푼다 하더라.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왕 앞에 자기는 종인데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국의 왕이 질문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고백을 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불신자를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날 때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또 결정하는 것이 아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 한두 명입니까? 통계자로 하면 20%가 기독교인인데 불신자에게 기독교인 그러면 호불호가 갈려요.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한쪽이 어떻게 해요? 사기꾼 거짓말 장애 이런 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언교에 다닌다. 내가 보금보금을 외친다고 했을 때는 책임져야 돼요. 내가 예언교에 다닌다. 책임져야 돼요. 중직자라면 예언교의 중직자라면 대표성이 있는 거거든요. 책임지셔야 돼. 말의 책임 행동의 책임 헌신의 책임 왜? 중직자는 평신도의 모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바로가 요셉 앞에서 꾼 두 개의 꿈을 요셉에게 잘 설명합니다. 이때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바로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명확하잖아요. 말을 두리무실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정답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명쾌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오직 성령충만 두리무실하지 않아요. 전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종교인들의 대답은 두리무실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일반교회 다닙니다. 권사님 구원 받아있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물어봤을 땐 뭘 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왜 모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요. 그러면 천국 가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자기는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중직자의 고백이에요. 버금은요 명확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가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심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7년입니다. 일곱 좋은 이삭도 7년입니다. 다른 말 하면 극금은 하나인데 이건 대풍년을 얘기하죠.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 똑같은 거예요.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분석을 합니다. 해몽을 합니다. 1차적으로 바로가 감동을 받아요. 정확하게 답을 주니까 정확하게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이 정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곱 좋은 암소와 일곱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대 큰 풍년 이고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암소와 마른 일곱 이삭은 7년 대 흉년 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흉년 심각한들 7년 대 풍년 이 온 후에 7년 대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온 애굽당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이 기근과 가뭄이 엄청난 거예요.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애굽당이 망하는 거예요. 7년 대 흉년을 통해서 애굽당이 망할 겁니다. 엄청난 거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리들이 조초하겠습니까? 7년 뒤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7년 대 풍년 후에 7년 대 흉년 후에 즉 14년 후에 애굽당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 흉년 때문에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망한다는 것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바르크에서 꿈을 두 번 겹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속히 행하실 겁니다. 속히 행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십니다. 민숙이 23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보금 가진 사람은요 문제만 제시하면 안됩니다. 진단만 하면 안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까지 제시하죠. 이제 바르께서 명천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하소서 첫 번째 그 다음에 감독관을 세우소서 세 번째 풍년의 때 곡식의 5분의 1을 5분의 1을 어떻게 해요? 거두소서 저장하소서 공문을 저장해서 7년 6년을 대비하소서 자 꿈 해석과 함께 동시에 대책까지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화가 요셉의 제안에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화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애국은 범신론이에요. 휘불인들만 유일신을 섬깁니다. 엘로임이란 하나님은요 애국 백성들에게도 신 중에 하나입니다. 저 요셉이 믿는 신이 엘로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꿈을 해석한 것도 이 아이의 지혜가 아니라 엘로임이라는 신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해결책도 요셉이 믿는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을 것이다.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찾을 수 없다.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는 자가 없도다. 지혜의 출처가 요셉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엘로임이란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지휘롭게 말을 하고 명철하게 분석한 것이다. 바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임명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이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 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 이를 엎드리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206년에 206년 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 206년 전이거든요. 이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주할 것이다. 가문이 민족이 될 것이다. 사대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야곱 가문은 왜 소중하냐면 이 야곱 가문은 이 가문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크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기근은요 애국뿐만 아니라 가난 전 지역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야곱 가문이 기근으로 말며 멸망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서서 요셉을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국이란 나라의 왕족까지도 편집하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작업하신 거예요. 원주민이 애국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샘족이 와서 애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수염을 수염을 깎고 단정히 입은 그 아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바룩의 역사 했었죠. 그런데 그 외모상으로는 다르거든요. 원래 요셉이 곱고 아름다웠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동치마자 동치마자 외쳤던 것은 수많은 아이들 노예들 틈방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얼굴이라 명품 얼굴 왜요? 자기는 함족인데 요셉은 샘족이에요. 피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여인 아니 과거의 여인도 아무리 자기가 흑인이라도 피부 색깔이 검하더라도 마음속에 하얗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화장을 한다는 건 피부 색깔을 연하게 해서 밝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아무리 어떻게 해요? 노력을 애써도 잘 안 되거든. 요셉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 식숙수 왕조 바로가 봤을 때는 명철하게 꿈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준 것도 정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완전히 신의 감동된 아이라고 생각했고 외모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비슷하거든. 피부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샘족이란 건 안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종의 신분으로 와서 보디바레 집에 10년 동안 있었고 감옥에 3년 있었고 이제 그의 나이 30살 때 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누가 인생을 역전시켰습니까? 대진표를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절대적 권위뿐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애국의 제2인자로 임명합니다. 총리로 임명해버려요. 그 총리의 임명 절차가 첫 번째 인장반제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권위지요. 왕의 권위입니다. 인장반제 안에는 왕의 바로의 얼굴과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인장반제를 바로 끼워서 바로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첫 번째 세마포옷을 입힙니다. 세마포옷이라는 것은요. 왕족과 기족만 있는 고급 면이에요. 옷을 옷을 바꿔 입힌다는 건 신문의 변화 을 얘기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의 족속들 레위의 족속 중에서 제3구름을 임명해서 에버옷을 입혔겠습니까? 에버옷을 입었다는 건 구별됐다. 너는 제사장이다. 에버옷이란 옷은 편한 옷이 아니에요. 불편한 옷입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하다는 것은 대중 앞에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별되게 보이는 겁니다. 너는 구별됐다. 옷 하나 가지고 사람의 몸가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추리닝을 입었을 때와 양복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는요. 달라요. 여러분 예비군들 보십시오. 양복 입었을 때 사람이 정상적인데 군복만 입히면 예비군로 가면 환장의 개가 돼요. 실사도 안 지키고 아무데나 누워 자고 한 이상의 정상적인 사람이 왜 예비군 옷만 입히면 군복만 입히면 군대용으로 개가 되냐고요. 옷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다는 건 너는 노예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는 왕족이다. 총이다.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고급 장식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자존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금사슬 목걸이를 뺏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옷과 인장만지와 금 목걸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 자신도 나는 노예가 아니구나. 나는 총리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중얼굴을 외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말은 변합니다. 매스컴도 가짜 노수가 많아요. 변하지 않은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의 말씀은 1.1액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1.1액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자녀다. 자녀에 대한 정체성.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매스컴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좀 닫아놓고 하나의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면 초라합니다. 세상을 통해 나를 보면 부족해요. 자신감 떨어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겁해지고 낮아지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그것이 심하면 은둔생활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혼자서 은둔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바로가 탄 수레 뒤에 따르는 수레가 있어요. 버금 수레거든요. 다른 말하면 이인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가는 수레가 버금수레인데 버금수레 탔다는 것은 애국의 이인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버금수레 태웠다. 그러면 그가 가면서 전령이 외칩니다. 총리다. 총리가 가신다. 그러면 무릎 꿇어 머리를 숙여라. 이거예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확실하게 결론 짓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라. 나는 바로라는 것은 내가 선포한 모든 말은 법령이나 전언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때 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을 수 없으니까 바로 전에 감옥에 있는 죄수였는데 그 몇 시간 안에 한 나라의 서열 2위가 됐을 때 요셉이 믿겠냐고요. 요셉이 인정하겠냐고요.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은요. 우리가 말하면 수천억이 지금 들어오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백억짜리 로또를 당첨해봐요. 당첨됐다고 해봐요. 모르지요. 당첨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저번에 지하철을 타는데 이 지하철에 가면 뭐예요. 긁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긁는 게 있었거든. 복권 500원짜리 긁는 게 있다고. 지나간다 어떤 아줌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요. 몇억이 당첨된 줄 알았어요. 봤더니 5천원짜리 당첨됐는데 이 아줌마 흥분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받다. 이러듯이. 5천원짜리도 사람이 흥분되잖아. 흥분되거든. 제가 옛날에 백화점에 뭐가 당첨된 적이 있었어요. 백화점에 나도 몰랐어요. 문자연구 백화점에 3만원짜리 당첨됐던데 3만원짜리 쿠폰이 들어온 거예요. 3만원 쿠폰 들어와도요. 사람이 감동이 되고 긴장이 되고 언제 시간 내서 가야지 3만원인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요셉이 정신을 차리겠냐.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나는 바로라 이거예요.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 믿으니까 외모까지도 다 바꾼 다음에 이름까지도 바꿉니다. 너는 요셉이 아니다. 너는 이제 사무라 사무낫 바네아다. 뜻이 생명의 구원 생명의 부양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요셉이 아니다. 이거야. 사무낫 바네아. 여기서 끝나지 않죠. 결혼도 시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 온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지명. 최고의 태양신이 라거든요. 라. 이 라의 태양신전 이 라의 태양신전을 모시는 곳이 온인데 이 온에 어떻게 해요. 라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단이 모여 사는 곳이 온이었다. 온.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권위가 높으냐면요. 왕족과 귀족들은 대부분 이 제사장 그룹과 결혼합니다. 이 말은 최고의 신분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도단에서 17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스말 상인으로 와서 보디바레 집에서 10년 동안 가정총무 합니다. 그 집에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태양신 나의 신전이 있는 수많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상 그룹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모든 왕과 왕족들은 이 제상 그룹과 제상의 딸들과 결혼하거든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거예요. 바로는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줘버립니다. 신분 변화 외모 변화 이름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이 말씀을 묵상 하면서 애서가 아닌데 야곱을 애서로 바꾸는 리부가의 마음 종이의 신분은 어떻게 해요? 총리로 바꾸는 바로 죄인이었는데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종착점이 영원한 불못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미 아마 신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자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를 치료합니다.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꿈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문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5분의 1을 저장하라 했지 않습니까?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 이었더라. 요셉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이 곡식이 얼마나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을 초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 5분의 1을 저장합니다. 이때 이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요. 보디벨의 딸 아스난을 통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문하세 두 번째 아들이 낳은 에브라임 입니다. 그런데 애국 이름까지도 본인이 바꿨는데 아들들 이름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식으로 집습니다. 문하세 에브라임 문하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형들에게 17세 노예로 팔려와서 10년 동안 타지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던 내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마님이야마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눈물과 고통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름을 문하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번성해 주실 것이다. 창성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고통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창성케 하실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에브라임 그런데 그런데 우상숭배 국가에서 자녀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다는 것은 언약을 잡은 거예요. 7년 흉년이 끝난 후에 이제 요셉의 꿈대로 7년 대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애급당에 7회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급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급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백성들의 끊임을 얘기한 것은 소득의 5분의 1을 저장해라. 소득의 5분의 1을 저장해라. 그래야 7년 대 흉년을 견딜 것이다. 이건 공개된 정보에 국가 시행 정책입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시행한 정책이 뭐냐면 7년 풍년이 온 후에 흉년이 오기 때문에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라고 전 애급 온 땅에 끊임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확인하고 점검했을 거예요. 근데 언제 만 2년 만에 애급 백성들에게 곡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바루에게 찾아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요셉은 왕궁을 위해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둔 것 중에 5분의 1을 저장했는데 애급 백성들은 만 2년 만에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에게 찾아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애급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급 백성에게 팔세 판 거예요. 애급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심을 사려고 애급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러서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더라. 공개된 정복을 통해 국가의 시행 정책이 5분의 1을 저장해라. 그래서 애급 백성들이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잖아요.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낸 것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본인이 저장한 거예요. 근데 왕궁에 있는 고가는 풍성한데 왜 애급 백성도는 굶주립니까? 이게 만 2년째거든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난 결론이 무엇인가? 왜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 뿐만 아니라 애급 땅에도 임하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개된 정본데 국가 시행 정책인데 요셉의 애급 땅에 있는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업 주변의 밭에 공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두면 자 보세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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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 2년 만에 애급 백성들은 굶주립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공물 저장법을 안 겁니다. 공물 저장법 왜? 애급 백성들은 저장이란 말을 잘 몰라. 왜? 늘 풍성했으니까 기근이 없었으니까 가뭄이 없었으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난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급으로 내려왔거든. 또 창세기 20장에 이삭의 거하는 땅에 그랄땅에 기근이 심했거든요. 애급으로 내려가랬거든.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면 애급으로 가는 거 왜? 애굴강은 기근 가뭄이 없어요. 애급 백성들은 저장이란 말을 몰라요. 풍성한데? 아니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왜 저축합니까? 아니 돈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 왜 저축하냐고요. 왜 적금을 듭니까? 돈이 많은데 왜 보험을 듭니까? 둘 필요 없어요. 보험은 돈이 없는 사람이 마냥을 위해서 보험을 두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저축하는 거예요. 애급 백성들은 저축이라는 게 없어요. 저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그 명령이 떨어지고 국가 시행 정책이니까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장법을 몰라요. 애급이 얼마나 덥습니까? 요셉은 곡물 저장법을 터득한 거예요. 어디서? 보디바레 집에서. 10년 동안 10년 동안 가정총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창조적 지혜입니다. 그거 가지고 곡물 저장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바레 요셉을 보니까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도다. 이 말은 다른 종이에 비해서 창조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기지요. 그때 배운 것이 터득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뭐냐. 곡물 저장법입니다. 곡물 저장법에 따라서 애국 국가의 창고 국가 창고에는 저장법대로 하다 보니까 썩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국 백성들은 요셉의 말대로 저장합니다. 저장해요. 그런데 어느 날 썩어버린 거예요. 곡식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요셉이 10년 동안 가정총무했다 경제를 배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애국 나라를 들썩거리게 할 수 있는 창조적 지혜 죽음에서 저주에서 기그룹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창조적 지혜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역정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중지시켜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역정시키진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